인투 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노커피PL 오늘 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늘 먹는 밥처럼 먹는 술 말고 고상하게 우아하게 좀 커피 한잔 마시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밥 먹고 이렇게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진짜 고급스러운 커피집이 인천에 강화도 영도에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이케 아는 곳이죠 이케 아는 곳이고요 인천에 웰리스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맞습니다 웰리스 전문 영어 나왔고요 폭주 선생님도 좀 가보시는 곳이 있죠? 네 가보기도 했고요 인천 수도권 근교의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감성 가득한 곳 맞습니다 단순히 커피 맛뿐만 아니라 건물도 예뻐가지고 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카페들인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강화도 도레도레 카페 안에 있죠 셀 로스터스라는 카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한 8월? 저는 저 건물 설계 도면부터 저렇게 들어설 때까지 거의 전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 아이를 품으신 것처럼 그렇죠 건축물을 예나대학교 구영민 교수님이 설계하셨거든요 구영민 교수님이 미국 코넬데이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진짜 로스팅도 하죠 1층이 로스팅 할 수 있게 해놨고 1층 안쪽이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로스터스니까 로스터를 할 수 로스팅을 하면서 그림을 보니까 터피향 가득한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저건 구영민 교수님의 작품 그동안 설계했던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고 향후 갤러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딱 들어갔을 때 좀 신기한 게 건물도 되게 층고가 높아 가지고 시원한 느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다 구영민 교수님이 했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건데 저 셀 로스터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그 저게 지금 셀 로스터 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걸 해놓은 거죠 조경도 신경을 써서 했고요 1층 로스터 들어가서 이제 그 커피향을 은은하게 몸에 익힌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아 그렇죠 커피향으로 좀 샤워를 한 다음에 네 저렇게 풍광이 좋죠 앞을 내다보면 강화 남쪽 바다가 쫙 펼쳐지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격이 약간 좀 있어요 네 인당 3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코스로 2시간 제한시간 안에 3만원인데 커피가 한 7종류가 나오죠 그렇죠 네 커피 오마카세 라고 불리죠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중에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2만9천원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로 커피는 천원밖에 안하나요 당짜 유기로 네 디저트를 저렇게 나눠주는데 저게 강화 특산물입니다 다 강화 특산물로 만든 호박 고구마로 만든 베이커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강화 섬쌀로 만든 뭐 이렇게 누룽지 뭐 무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현지 음식을 딱 특성화 시켜서 뽑아내서 맞습니다 너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진짜 저게 이제 뭐 실전이죠 아 이제 이종선 기자 폭주 반주 선생이 저런 걸 이렇게 연인하고 갈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거기로 빠지는 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잔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맛을 이제 원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직접 로스팅을 합니다 아니 저분은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요 커피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탈리아에서 스타벅스가 살아남지 못한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라서 코스네요 그럼요 커피 코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양하게 저같이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 먹었을 때 눈이 딱 떠지는 맛이었어요 이건 에스프레소죠 네 툭 툭 툭 툭 툭 터는 거죠 두어 반 정도에 영웅도입니다 영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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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가네요 네 웰리스의 감광지 인천 옹진군 영웅 영웅도 섬 구지라는 카페입니다 동네 지명이 구지에요 구지 저 지명의 이름이 예전부터 구지라는 곳이고 야외 웨딩도 할 수 있는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저희 반주선생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주선생도 언젠가 저기서 비혼식이라도 하겠습니다 바로 영웅 면사무소 맞은편에 있거든요 직원들은 얼마나 노놨어요 영웅 면사무소 직원들은 아 노난거죠 여기도 다 직접 기계들이 다 있죠 네 공간이 여러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때는 이게 그 영웅도의 자기 빨다방도의 명화인데 네 제가 봤을때는 여기가 더 호젓하고 아 호젓하다는 표현은 빨다방은 비견이 안될 겁니다 호젓하다는 표현 해솜과 각종 그 할엽수와 그 다음에 영웅 쪽 바다 만이 딱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네 이게 커피를 들고 한바퀴 도는데 꽤 오래 걸려요 맞아요 꽤 오래 걸립니다 네 양의 자리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잘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 꽃필때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 보이죠 이제 영웅대교까지 보이는 영웅대교까지 보이는 이 풍광이 저 자리가 딱 앉아서 찍은 자리인데 아 나왔네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누가 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는 고택균 PD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토에서 오신 아 이분들 여기 계시는군요 짱구네를 찍었을때가 약간 복장이 겹치네요 짱구네에서 일잔하고 짱구네에서 먹고 일러 오셨군요 같은 아 그러셨군요 여기가 정말 좋았어요 가을의 빛을 피해서 가을의 빛 따가워요 보는 것만으로 여기가 야외 에딩하는 곳이죠 언젠가는 김현철 위에 루프탑도 있는 겁니다 네 루프탑 저건 아직 안전 턱시도를 입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제가 봐야죠 이렇게 해서 강화도와 영웅도 인천 섬에 있는 핫한 카페에 모셔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주선생님부터 인천 바다 하면 낙조 유명하잖아요 이런걸 감상할 수 있는 곳들 이라고 보이고요 저를 보시기엔 마음이 살랑살랑하셨고요 그쵸? 영웅도 영웅도하고 강화도는 인천건강공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대 인천은 10대 웰리스 건강지에 꼭 들어가는 곳인데 섬이 굉장히 크고요 들어가보면 진짜 모일 것도 많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인데 다만 향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남북평화도로 공사가 지금 고민중인데 영웅도에서 강화도까지 빨리 남북평화도로가 철도와 같이 뚫렸으면 좋겠고 영웅도는 인천에코메립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수도권 메립지 종료를 대신할 자체메립지 거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영웅도 오가는 길이 제2영웅대교로 빨리 수월하게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사실 너무나도 이쁜 섬인데 좀 더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하게 맛있는 음식과 커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동국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